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어제 올리브영에서 제가 아이섀도우를 샀다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20대 콩이라는 구독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건 아이섀도우가 아니라 볼터치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아이섀도우랑 겸용해서 써도 되는데 저는 이게 볼터치인지 몰랐어요 어쩐지 어제 구매를 하러 들어가서 점원분에게 이거 바를 솔쯤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자꾸만 엄청 큰 솔을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이섀도우 바를 솔쯤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조그만 목소리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솔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구요 아마 속으로 볼터치를 이렇게 조그만 솔로 바르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에요 콩이님 이거 볼터치라고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쁘게 바르고 나가서 활동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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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